한 명 아팠다 한 명 아팠다 오케이 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오랜만에 목포 서바이벌 게임장 필드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약 20명의 게이머들이 참가해 주셨으며 저는 오늘 오랜만에 상하의 전부 길리슛으로 입고 게임을 뛰었습니다 메인 화기로는 스파이 ASG 스카운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총 전체에다가 제 나름대로 위장 테이프와 인조 나뭇잎을 이용하여 위장을 했습니다 내부 세팅을 어느정도 진행하여 명중률과 작동성을 높였으며 전방에 소음기를 장착하여 소음을 매우 줄였습니다 보존무기로는 노브리치 SSX-23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좋은 저격 스팟을 찾아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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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스폰 이후 더 앞까지 다가합니다 이번에는 시작점을 바꿔서 다음 라운드입니다 저는 산등성이에 자리를 잡습니다 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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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 barbecue leة i le 엉덩이 에어 거기서 샀었어? 16개를? 한명 아파또다 한명 아파또다 적들이 벙커 점령을 못하게 할 수 있으니 빠르게 고지대를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적들이 벙커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적들이 벙커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상대팀이 이쪽 방향을 포기하고 다른 쪽으로 우회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 해당 적들을 저격하러 더 다가갑니다 적들의 리스폰 포인트를 전부 소진시켜 게임에 승리하였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센터 점령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점령 지점까지 뛰어가 적들을 저격합니다 슬리즈의 비율이 서점까지 뛰어난 지점이 즐거운 일곱 차량을 바꾸고 적들이 센터 점령 후 5분이 지나 패배하였습니다. 다음 게임은 군대 설명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4개의 분대로 팀이 나눠져 있으며 전사하더라도 팀에게 한 번씩 소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팀이 승리하는 모드입니다. 저희 팀은 먼저 가까운 적을 최대한 먼 거리에서 견제합니다. 대나무 대나무스 이거 가까우면 완전히 사내로 밀려버려야 돼. 가위가 뒤태기 바로 뒤태기 뒤태기 바로 뒤태기 서서서 저 끝에 저 끝에 어 확인했다 E7의 리다파파 E7의 리다파파 한명만 리부쪽 쳐주시겠는데 찾았나? 이제 호방에서 위비를 노리는 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호방을 기대합니다. 여기 여기 내가 먼저 앞으로 갈게 킬 킬 킬 킬 오 오 됐다 오케이 다 됐다 아닙니다 어우 좋겠다 다 됐다 아니에요 아 형 살려줘 일 삼 사 일 일 오케이 다 쐈고 다 쐈고 같애? 형 여기 다 잡았어요. 이동 다 잡았어. 다 닫았어. 언덕 잡았죠? 이렇게 군대 스쿼드 모드는 팀의 승리로 종료되었습니다. 이날 게임은 이렇게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몰코미였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에어소프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